반갑습니다. 한국사 대중화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서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과 그의 아들 마이테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마이테자 하면 너무나도 유명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잘 몰랐던 마이테자의 숨겨진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테자의 아버지 경순왕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순왕은 신라의 마지막 왕, 즉 56대 왕이죠. 문명은 김부입니다. 그리고 그의 선임자가 바로 55대 경혜왕인데요. 이 경혜왕이 친고려 정체를 펼치면서 고려와의 연합을 시도하게 되니까 위기감을 느낀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와 고려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서기 927년 신라를 기습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경주포석증에서 연회를 베풀고 있던 경혜왕을 잡아서 자살을 시켜버리고 신라의 귀족들은 무참하게 참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천년왕 역사를 자란 이 신라 왕실을 짓밟고 모욕을 추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허수아비 왕으로서 이제 제56대 경순왕을 세우게 됐는데 경순왕은 마냥 기쁘진 않았겠죠. 오히려 굉장히 불안하고 겁나고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전임자가 비참하게 자살당한 것도 보았고 많은 신라 귀족들이 참찰당하는 모습도 지켜보았죠. 그리고 본인도 어쩌면 후백제의 견훤이 세웠던 옥두각시 같은 임금이고 언젠가는 나도 말을 잘못 들으면 견훤한테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게다가 그 당시 신라의 조정은 친후백제의 성리를 가졌던 귀족들로 채워지게 되니까 실제로 신라의 경순왕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게다가 고려와의 외교관계도 단절하고 거리도 두게 됩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저번에 배웠다시피 서기 930년 그 유명한 고창전투에서 후백제의 견훤이 완패를 당하고 고려의 퇴조왕군이 앞선을 거두면서 이때부터 고려의 퇴조왕군이 후상구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경순왕이 이때까지는 숨지기고 있었는데 납작 엎드리고 있었는데 다시 친고려정치를 펼치면서 고려 퇴조왕군과 연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고려의 퇴조왕군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라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고창전투 이후에 고려의 퇴조왕군이 신라의 수도 경주를 방문해서 왕실과 귀족과 백성들한테 많은 재물을 하셔야 되니까 민신까지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에서 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기 935년 후백제의 견훤이 자신의 적국이었던 고려의 퇴조왕군한테 기부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신라의 경순왕도 고려 퇴조왕군한테 기부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내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미 신라와 왕실의 우는 다 했다. 싸울 힘도 없고 지킬 힘도 없다. 그냥 백성들 죽이지 말고 우리도 고려의 퇴조왕군한테 기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신하들도 찬반으로 나눠서 갑론을박하면서 뜨거웠겠죠. 그러고 있는데 이때 그 유명한 경순왕의 아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마이 퇴조가 일어나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왕실이다.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 수는 없다. 나라의 힘을 키우고 굳게 지켜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버지 신라의 경순왕은 아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려의 퇴조왕군한테 기부하기 위해서 무려 9일을 걸어서 고려의 수두였던 개성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고려의 퇴조왕군은 정말 기뻤겠죠. 알아서 신라의 왕이 기부하니까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냐면 이 경순왕한테 정승공이라는 높은 자기를 주는데 태자보다 고려의 퇴자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게 하고 많은 시급도 하사하게 됩니다. 게다가 고려 퇴조왕군의 딸과 혼인까지 시키게 되니까 경순왕이 세 장가까지 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정말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호의호식하면서 게다가 천수까지 누리면서 오래 사시거든요. 잘 먹고 잘 사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경순왕이라는 행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경순왕과 마이 퇴자가 지금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경순왕은 현실적으로 이제 싸울 힘도 없다. 그냥 백성들을 위해서 항복하자, 기부하자 이런 거고. 이 마이 퇴자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 신라 왕실의 자존심이 있지. 이대로 험하게 나라를 넘겨줄 수 없다. 한번 싸워보자. 이런 주장이거든요. 물론 경순왕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현실적인 고려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신라 왕의 통치 범위가 경주 일대만 미치고 있었고 경제력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세금도 들어올 데 없어서 실제로 고려가 지원하지 않는다면 신라 왕실은 하루도 버틸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상황입니다. 싸우고 싶어도 실제로 싸울 힘이 전혀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현명하게 무리하게 피를 보는 것보다는 항복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경순왕의 이유 행보가 굉장히 참 안타깝다는 거죠.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아까 보십시오. 경순왕이 기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태자보다 더 높은 지위에 서면서 그리고 태자 왕은이한테 체장갑까지 들면서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거든요. 본인은 망국의 왕입니다. 나라가 많은데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부끄러워하고 근신하기는 그냥 조상들 앞에서 본인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부끄러워하고 조용하게 남은 여행을 마쳐야 되는데 이렇게 부귀용을 누리고 산다. 이것은 좀 얼씨 못하다. 우리가 근자에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일제강점기 때 이친일 매국노들이 나라를 팔아먹고 부귀용을 누리면서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봤고 심지어는 그 후손들까지 지금 그 자손들까지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이 되어서 온갖 기득권을 다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 이런 모습이 정당화될 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반면에 이 마이태자는 어떻습니까? 마이태자는 결국 아버지가 자신의 충원을 안 받아들이고 고래의 태정왕한테 기부하게 되니까 실망한 나머지 개골산으로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이 삼국사기에 보면 마이태자 부부에 대한 기록이 짤막하게 나오거든요. 개골산은 금강산의 겨울 이름이거든요. 이 금강산이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계절마다 이름이 달라요. 봄에는 금강산, 여름에는 봉래산, 가을에는 풍악산, 겨울에는 개골산이거든요. 그래서 마이태자가 개골산에 들어가서 마이태자가 원래 여러분 이름이 마이태자가 아니에요. 마이는 삼배옷이라는 뜻입니다. 삼배 맞자, 옷 입자. 삼배옷을 입고 왜냐하면 본인은 만국의 태자지 않습니까? 죄인이다 이겁니다. 부끄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삼배옷을 입고 바위에 의지해서 집을 지은 다음에 나물밥을 먹으면서 남은 여생을 마쳤다. 이 몇 줄의 기록이 삼국사에 나오는 마이태자의 전부의 기록입니다. 삼배옷을 입고 바위에다가 집을 짓고 그다음에 나물밥 그러니까 초급 목표로 연명하면서 남은 여생을 쓸쓸하게 마쳤다. 이게 전부의 기록이에요. 언제 죽었는지 뭐 이런 것도 없는 거죠. 아버지와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경순왕은 나라를 갖다 버텨놓고 너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반면에 아들 마이태자는 신라의 자존심을 지키다가 죄인처럼 근신하다가 개굴구산에서 금강산에서 쓸쓸한 치열을 마셨다. 우리는 누구한테 높은 점수를 줘야 될까? 물론 심정적으로 우리는 마이태자한테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이태자의 행동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공감하고 지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많은 대중세 오히려 마이태자가 주인공으로 나오지 경순왕은 주인공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여기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현실에서의 패배가 역사에서의 패배로 이어진 것은 아니다. 현실에서는 패배지만 역사에서 승리한 경우는 많았죠. 장보호도 그랬고 채치원도 그랬고 오늘 마이태자도 그랬다. 비록 현실에서는 마이태자는 패배자였지만 역사에서는 정말 큰 승자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이태자는 우레의 머릿속에 가슴속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신라의 마지막 조진심이죠. 천년 역사를 자란 신라 왕실이지 않습니까? BC 57년에 박혁크에서 세운 다음에 지금 935년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 고레의 퇴조왕근 한테 기부하기까지 992년 약 천년의 역사를 자란 이 대단한 신라 왕실이 정말 이렇게 험하하게 무너졌다면 정말 안타까웠겠죠.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도 없고 의병도 없고 죽는 사람도 없고 싸운 사람도 없고 그랬다면 신라의 마지막이 마지막이 너무 비참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신라의 마지막에 바로 마이태자가 있었기 때문에 신라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다. 그런 점에서 참 마이태자한테 고맙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마지막 신라인 최치원처럼 정말 신라의 마지막 자존심 이 마이태자의 이 행동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판을 보면 신의도 없고 원칙도 없어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철수의 정치인들 엄청 많죠. 정치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로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신의도 없고 절개도 없고 정말 속물처럼 오직 자신의 이익만 쫓는 인간들이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현실을 보면서 이 마이태자의 행동이 정말 멋있다. 역사는 우리한테 많은 교훈을 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교훈 중에 한계가 뭐냐면 바로 신의를 지키는 자가 되자 이 짧게 짧은 인생 찰나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한 번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그런 속물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최치원이나 마이태자처럼 자신의 원칙 신념을 지키면서 좀 멋있게 살다 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멋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강사로 해서 내가 돈 벌겠다고 나이 얘기할 때 여기부터 저기부터 아부나 떨고 원칙도 없고 그런 돈벌이하는 그런 장사꾼이 돼서는 안 되겠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이 마이태자 정말 다시 한 번 기억하고 그분의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천년 신라와 왕조는 사라졌습니다. 자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있죠? 뭡니까? 여러분들이 응응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주시고 또 구독해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조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한국사 전문 강사 강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utro 감사합니다.